seeds 1,000대 결과를 3,000대 넘어가도록 다음 무대 추운 진정 남아 4,000대 한국 대 히히히히히히히히 누군가 일본 한글 싸움 화이팅 안녕하세요? 일단 첫인상보다 머릿결을 보러 있는데요 멀리서 머릿결이 잘 안 되고 이번에 생방송 때 TV 아나운서분이 오시잖아요 원래 다른 분이었다가 TV 아나운서도 교체가 됐는데 제가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왜냐면 TV 아나운서랑 함께하고 싶다 더군다나 테이 아나운서가 이 글로벌 슈퍼 아이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 연습 현장에도 한 번 방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아마 테이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생방송이 더 즐겁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정희야, 제가 쿨의 김성숙씨 팬이라는 얘기를 좀 궁금하십니까? 네, 저를 어떻게 드릴게요? 네,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셨을 때 쿨의 팬이었다고 과거인으로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 사람에게 한 기대가고 꼭 제가 다시 전해드립니다. 네!